알리익스프레스 추천 차량용품 베스트상 차 안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필수템 자동차 인테리어 보관 케이스 쓰레기통이에요. 이거 정말 편리해요. 쓰레기 넣기도 쉽고 비우기도 간편해요. 뚜껑이 쉽게 열리고 닫히고 작은 사이즈라 차 안에서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. 더군다나 노면이 울퉁불중에도 흔들리지 않아요. 가격도 착해서 마음에 들어요. 사용 전이라고 해도 이미 만족스러워서 지인들에게도 선물하고 싶을 정도예요. 이거 하나 있으면 차 안이 언제나 깨끗해 보이고 여행가는 길에도 편리하답니다. 꼭 필요한 운전자와 여행객을 위한 아이템이에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전의 차량용 전면 및 후면 듀얼 대시 카메라 미러 대시 캠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2K 고품질 듀얼 렌즈와 11.8인치 풀터치 스크린을 갖추고 있어요. 전면과 후면 카메라 녹화를 지원하여 더 많은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더 안전한 주행을 도와줘요. 또한, 향상된 슈퍼나이트 비전으로 야간 운전 시에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. 주차 지원 모드와 G센서, 루프 녹음 기능을 통해 사고 시 비디오 증거를 제공하고 주차를 보조해줘요. 또한, 간편한 설치와 일련 보증까지 제공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최신 기술이 탑재된 예전의 차량용 미러 대시 캠으로 더 안전한 운전을 즐겨보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차 좌측 및 우측 팔거리 도어 보관함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운전 중 손을 편안하게 지원해주어 장거리 운전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줘요. 또한 선글라스, 담배, 영수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높이는 조절 가능하고, 미끄럼 방지 표면과 내구성 케이스로 품질도 우수해요. 설치도 쉽고, 모든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제품이랍니다.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자동차 팔거리 도어 보관함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에 감탄하실 거예요.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.